네, 2019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고3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의 여파로 학생들은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시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정시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성적표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수! 가채점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지만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보다 나은 성적에 웃는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좀 잘 나와서 조금 더 높은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수능 여파로 성적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해 당초 세워둔 지원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등급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와서 학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못 나와서 안 그래도 이번에 국어라는 경우가 많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서울 4위권에는 7, 80%가 체제를 못 맞추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정씨로 학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눈치 작전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표준점수나 백분위, 가산점, 가중치, 특정 영역을 잘하는 것 등을 따져서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 전형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역대급 불수능에 정시 전략을 위한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